드라이버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넌 기다려 또 숨지 말고 방자 되잖아 오케이 컷 네, 10번 찍었는데 문이 안 열러서 우리...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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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짐을 넘겨서 떨어질 거예요. 네. 그 돌에 시선을 주는... 돌이 떨어진다! 떨어진다! 이제 그만 심쿵이 부른 건가? 이제 그만 흔들고 있어, 너 울고만 싶어, 가장 깊은 어딨지 날 안가나니 ... 오늘, 4월 8일 저희 11주년 기념팬미팅에서 공개되는 랩민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입니다. 엑소의 새로운 컴백에 대한 기대감을 좀 유발시키는 그런 뮤직비디오가 아닐까 싶고 그래서 멤버들 다 각자 거의 아니죠 몇 명은 같이 찍긴 하는데 개개인에서 찍는 신들이 많고 서로가 서로를 그리워하면서 엑소를 그리워하면서 공허한 감정도 느꼈다가 새로운 미래를 밝은 미래를 도모하는 그런 슬퍼보이지만 아주 희망찬 랩 및 노래 자체가 약간 좀 깊이감이 있어서 겨울 앨범에 나왔으면 좋았을 수도 있는데 따뜻한 봄에 들어도 봄이 왔음을 느끼게 하는 그런 곡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같이 찍는 거예요? 네 저번에 가만히 있겠습니다 아니에요 어깨에도 에너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거랑는 연기를 하면 안 돼 눈 마주치면 안 돼 세용이 이제 어깨가 필요해 그럼요 네 법형도 열심히 하고 왔습니다 이 이젠 몸을 던져 휩쓸리게 이 감정 뚜렷되어 걱정 땀을 느껴서 내게 끝 진짜 웃으신 거예요? 영국이에요? 진짜 웃으신 거예요? 진짜 웃으신 거예요? 한 번만 더 와 볼게요 어 좋아요 어 아니 가려주세요 괜찮아요 어 좀 가려주세요 내가 자연스럽게 여기까지 도와주잖아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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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장 너는 어디 갔다? 다 찍어 또 가 다 찍어 형 다 찍어 또 가 아니야 넓은 게 낫습니다 아직 노래 투션 나왔는데 추천되어 죽는 거야 오케이 끝. 아 좋아. 오 좋았다. 우리 극장으로 넘어갈게요. 자 넘어갑시다. 언더락장. 언더락장 생각보다 어렸는데. 안녕. 극장에서 만나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이거... 텐타출 같은 거 하나 나와서 꼭 시켜내는 거 진짜 잘 못먹어 CXG CXG 저희가 이렇게 보면 과거와 현재를 촬영을 한 거잖아요 저희가 6장이어서 화면을 통해 과거였던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회상을 하는 그런 씬을 찍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제 첸을 설득을 해서 결국엔 설득을 한 걸로 이렇게 재밌게 촬영할 거고 오랜만에 촬영이죠 그렇죠 형이랑 나랑 같이 촬영하는 것도 뮤직비디오 촬영한 거 꼭 그러네 진짜 오랜만에 촬영 둠파필 때 없었죠 러브쉽때인가? 형이 옵세션이 없었구나! 남석이 형이랑 진짜 오랜만에 하는 거야 거의 4, 5년 됐지 와... 자주 보니까 그런 걸 진짜 못 느끼겠네 아무튼 오랜만에 이렇게 저희 김현재가 같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생일 한번 확인하세요 기대가 됩니다 대박 날 거 같아 맞아요 맞아요 상영해야 돼 정말 시덥지 않은 얘기인데 2호 사실 오늘 촬영 날짜 내일이 진짜 민석이 형 생일이에요 이제 약간 생일 전날이죠 오늘? 그때 이제 무리한 생일 선물을 요구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뭐 그런 시덥지 않은 얘기였어요 결국엔 옷 사주기로 결국엔 정했어요 그 자리에서 정했어요 제가 쇼핑을 안 해서 옷 선물을 해달라고 대신 쇼핑을 해서 좀 사달라 그렇습니다 그럼 뭐라고 하겠니? XY템으로 끝날까요? 랩미인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그래 이번에 랩미인도 여러분들께서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 마지막까지 촬영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그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널 기다려 또 숨지 말고 어적되잖아 잠겨도 된 다만 물결치듯 내게 와줘 너 없이는 별 볼일 없어져 낮도 밤도 달갑지가 않고 공허한 맘을 파도에 눕힐 채 원하고 있어 이토록 나를 난 이 품속 떠다니고 싶어 그럴 수는 있다면 나를 안 해 Let me be Cause it's blue 너의 품속 네 맘을 벌써 많이 따면 좀 더 깊이 높이 든 파도 몰아세워 더 질주듯이 감싼지 휩쓸리는 건 계속 내 쪽에서 매번 외면하고 외쳐대도 대책 없지는 너 이미 여긴 저 태양빛도 닿지 않아 가늠이 안 될 만큼 깊고 외롭지만 날 안 받아 날 이끄니까 부딪히 날 삼켜 원하면 어디든 넘어갈게 차라리 이젠 몸을 던져 휩쓸리게 이 감정 두렷대한 걱정 따윈 흘려보낼 수 있게 앉아봐 앉아봐 오케이 좋아 더 격렬해 카메라 더 움직여주세요 애잔한 느낌 좋아 잘했어 잘했어 여기는 제주도고요 지금 엑소 앤미인 뮤비 촬영 현장 여기 와있습니다 강아지랑 함께하는 촬영이 있어요 낯선 환경에 강아지를 만나서 이거 차 차 이 차 이 차 이곳 저곳 제가 사는 장면입니다 재미있게 촬영하고 있고요 개인 촬영이어가지고 멤버들과 함께 촬영 못하가지고 지금 혼자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루 빨리 만나서 또 다른 뮤직비디오 촬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오는 데 지금 있었을 때 너무 많아요. 다른 뮤직비디오는 하루도 나쁘지 말고 사랑받고 안 되겠습니다. 알죠. 이렇게 나오는데요? 제가 어떻게 팔로잉을 받을 거예요. 잘 못해보았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컷! 오케이 굿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난 퇴근! 다음 멤버에게 넘기겠어요. 자, 요기! 액션! 액션! 네, 좋아요! 시선은 돌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이제 원하고 있어 이토록 흔해를 내리지 말고 더 그럴 수만 있다면 너네네 Let me feel Cause it's blue 너의 둘만 Gotta let me in your deep ocean 매일같이 기다려 Hey 네 맘을 벌써 많이 따면 좀 더 깊이 높이든 파도 몰아세워 더 질주듯이 감싼지 휩쓸리는 건 계속 내 쪽에서 매번 외면하고 네, 오늘 이렇게 이제 저희 선공개곡인 Let me in의 뮤직비디오 촬영을 했는데 오랜만에 엑소의 뮤직비디오를 찍고 제주도에 와서 촬영을 했는데 좋은 공기 마시면서 촬영하니까 너무 재밌었고 많이 기대해주세요 Let me in 파이팅!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제 오랜만에 엑소의 8인 다시 시작하는 Let me in이라는 곡의 뮤직비디오 이미지라고 하는 그런 영상을 촬영하러 여기 여주에 와 있습니다 오랜만에 또 촬영을 하기가 또 새롭기도 하고 긴장기도 하고 오늘 하루 되어서 아주 재밌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너너너뜰너뜰뜰 혜연씨 네 좋습니다 액션 네 좋아요 컷 포커스 살짝 한 번 더 형구 아 좋아요 컷 네 포커스 좋았습니다 아껴 남의 카페부터 업장에서 신고 얼음인가요? 네? 네? 네 카메라 정신 항상 그렇지만 멤버들이랑 같이 촬영할 때는 제일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너무 어색하고 같이 촬영하면 그리고 얼굴만 봐도 너무 웃겨서 이제 둘이 바꿔야 되는데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눈 너무 부시지? 와 눈 왜 이렇게 부셔? 지금 이거랑 이거랑 아니 지금 이 물이 있으니까 어떤 느낌이야? 나도 모르겠는데 하루에 빠져 처음 본 생일이야 오 그랬어 밥 먹었어 오우 이따 세윤씨 하하하 일관보다는 조금 덜 웃는 걸로 한 번 더 웃는 것 같아요 일관보다는 좀 덜 웃는 걸로 한 번 하는 거예요 예, 덜 웃는 것 네, 덜 웃는 것 잠깐 할게요 감사합니다 김사회영 네 고맙습니다 핵션 계속! 다른 멤버들 같은 경우에는 한 명씩 찍는 멤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떡하다 보니까 저는 경수 형이랑 촬영을 하게 됐어요. 드라마 타이즈 느낌으로 찍는 거다 보니까 되게 감정실들 서로 이렇게 눈을 보고 그런 연기를 해야 되는 것들이 좀 많았는데 저희는 단 한 번도 서로 눈을 맞추지 않았고요. 서로 합의하에 귀를 보자, 원산을 보자 이렇게 해서 NG 한 번도 없이 이렇게 무난하게 촬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오케이, 컷! 자, 모이도 한 번 좀! 잠시만요. 잠시만요. 너무 가겨워. 너무 가겨워. 주! 우리! 오케이, 굿! 우리! 우리! 저희 친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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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오늘 다시 할게요! 끝!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랩 미인의 촬영이 끝났습니다. 반체의 씬은 없지만 협상 멤버들이 다 같이 앉아있는 모습은 마지막으로 촬영이 끝났는데요. 저도 이제 이 비디오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기대 많이 하셨습니다. 정면을 안으로 스피커로 올려서 그쪽에 나오고 있습니다. 랩 미인의 촬영이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끝났어요? 네. 이제 촬영이 다 끝났는데요. 이런 무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겨울 앨범 쯤에 아마 이런 분위기를 찍었던 것 같은데 오랜만에 또 이렇게 찍으니까 뭔가 옛날 생각도 나면서 우리 액솔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좋아해 주시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옷도 사실 많이 안 입어봤었는데 뭔가 예쁘게 나왔던 것 같아서 되게 만족스러운 촬영이었습니다. 랩 미인 많이 사랑해주시고 액솔 많이 사랑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랩 미인 뮤직비디오 촬영을 다 마쳤습니다. 남아있는 멤버들이 있긴 하지만 사실 오랜만에 멤버들과 이렇게 뮤직비디오 작업을 한 거다 보니까 기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기대한 것만큼 우리 감독님 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 그리고 이렇게 프로모션 되게 잘 짜여진 것 같아서 되게 좀 만족스럽게 촬영을 하지 않았나 싶고요. 신경을 많이 써서 작업을 마쳤으니까 우리 또 팬분들 우리 엑소의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또 되게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 immigration adjust u 전 full 너무 좋습니다. 참 underway 예, комна 멋있었습니다. 예 벌써 감사합니다. 랩 미인 촬영이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우선 노래가 되게 정적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그런 정적인 분위기를 잘 가지고 가려고 노력을 했는데 잘 나왔을지 안 나왔을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 이쁘게 잘 나왔으면 좋겠고 진짜 오랜만에 다 같이 활동하는 만큼 다 너무 잘 나오고 잘 돼서 재밌게 활동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멤버들도 예쁘게 나올게요. 감사합니다. 이쁘게 잘 나왔습니다. 이쁘게 잘 나왔습니다. 아무튼은 울분에 찬 느낌이야?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화이팅! 네? 네. 갈게요. 승파했어! He's gone Because it's gone More yet good love You're a little boring ocean Why are you the pagan girl We got that Good Hi guys 안녕히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우리 좀 담밤하게 가도 예쁠 것 같아요. 아 네. 담밤하게 가도 예쁠 것 같아요. 나로도 다시 멈추고 물과 길을 가려서 숨 쉴 수가 없대도 내겨로 내겨로 날씨는 별불리 없어져 낮도 밤도 달갑지가 않고 궁호한 맘을 파고 잇힌 테이프 랩맨 촬영이 끝났는데요. 첫 번째 날은 야외에서 제주도에서 촬영을 했고요. 두 번째 날은 이렇게 앉아서 립컷 찍었는데 사실 오늘 제가 음악방송에서 뮤직뱅크에서 1등을 하고 여기 와서 지금 뮤직뱅크를 찍는 건데 제가 울어서 눈이 너무 불 것 같아서 지금 많이 걱정이 많이 됐는데 그래도 잘 나오겠죠? 고민이 많지만 아하튼 그래도 엠미는 잘 보셔야 된다. 너무 기분이 좋고요. 이땐 많이 해주세요. 안녕.